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 경기도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불러놓고 야당 의원들이 이렇게 저렇게 따줬지만 결정적인 한방에 없었다 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히려 국감을 지켜보는 사람들이 갑갑하다 답답하다 이렇게 오히려 이재명을 불러놓고 이재명에게 해명할 기회만 줬다. 이재명의 요소를 부려서 자신의 혐의를 쏙 빠져나가는 그런 듯한 태도를 보였다라고 하면서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조폭으로부터 자금을 받았다 하는 20억서를 새로 폭로해서 큰 파문을 일으켰는데 국감이 끝나기도 전에 그 사진이 과거에 제보했던 사람이 자신이 돈 자랑을 하던 사업에 성공해서 그래서 돈을 펼쳐나놓고 돈을 한 2천만 원을 월 2천만 원을 벌게 됐다 하는 자랑했던 사진을 지금 이재명에게 내물려준 사진처럼 이렇게 설명을 해서 사진 한 장 때문에 오히려 전체가 다 부정당하는 듯한 그런 오류를 범했다라고 하면서 지금 이재명에 대한 조폭 연계설도 그 사진 한 장 때문에 유야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비판이 제기되었습니다. 이걸 보면 지금 이재명이라고 하는 핵심 대장동 게이트의 인물 키맨 중에 키맨 몸통일을 불러놔놓고 벼르고 벼렀던 국정감사인데 오히려 이재명의 전술에 놀아난 것 아닌가 하는 그런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그걸 보고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정말 어처구니 없는 전략적 실수를 한 것 아닌가 하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 분위기를 보면 지금 이재명이 조폭과 연루됐다는 설이 곳곳에서 증거 자료와 함께 나오고 있고 또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재명이 20억 원을 받았다 하는 것들은 결정적으로 이 증언을 했던 당사자가 본인의 실명을 밝혔고 그리고 편지를 통해서 드러난 겁니다. 얼굴도 밝혀있고 실명도 밝혀있고 본인의 아버지가 성남시 1, 2, 3대 의회 부회장까지도 했다 이렇게 밝혔던 것입니다. 이거는 움직일 수 없는 증거가 아닐까? 그런데 이런 구체적인 팩트에 대해서 이재명은 해명을 하지 못하고 있고 오히려 그 사진 이런 정체를 보고 어디서 준비했는지 노력을 많이 하셨다 이런 식으로 끌끌 웃는 모습이 연출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재명에 대한 공격을 하면 지금 한 7분, 8분 정도 이렇게 질의하고 답변하는 과정에 이재명이가 지금 한 12번 정도 웃었다고 합니다. 허허, 호호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강하게 치고 나오는 게 아니라 허허, 슬슬 전법이 아니었던가. 그런데 야당 국회의원들은 매섭게 몰아치지 못하고 오히려 이재명에게 시간을 많이 주면 자기 변면을 하기 때문에 추가로 질문할 시간이 없다고 하면서 그냥 야당 국회의원들이 자기들이 그냥 계속해서 의욕을 제기 또는 그동안 나왔던 이야기를 반복하다 보니까 지루한 국회 국감이 됐다. 이래서 이걸 보고 조경태 의원은 내가 그 자리에 있었더라면 명폐를 집어던졌을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끓어오르는 분노, 국민들이 지금 이재명에 대해서 많은 분노를 느끼고 있는데 국회의원들이 제대로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명폐를 집어던진다 할 정도로 이재명에 대해서 분명히 대장동 게이트의 몸통이고 국민들의 분통을 터뜨리는 짓을 했다. 바로 당신이다 라고 이렇게 쏘아붙여야 되는데 그런 걸 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여기 보면 이재명은 직원 일부가 오염이 돼서 부패에 관여한 점에 대해서는 인사권자로서 사과를 드린다. 개인적으로 배신감을 느낀다. 이렇게 유동규에 대해서도 배신감을 느낀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정말 가까이 하는 참모는 그가 아니다. 유동규가 아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은 어제 국감에서도 말이 왔다 갔다 하는 부분이 참 많았습니다. 이재명은 또 내가 재당동 설계자이자 책임자이지만 성남시 내부 이익 환수 방법과 절차 보상책을 설계한 것이지 민간사업자 내부 이익을 나누는 설계한 게 아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 달 전만 하더라도 유동규 씨는 실무 임원이었고 일설계는 내가 했다. 유동규 씨에게 그렇게 하라고 시켰다. 이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본인이 직접 설계했다고 해놓고 지금 와서 나는 그 설계 중에 공익 부분만 가고 오도록 설계했고 민간 부분에 자기들이 나누는 것은 잘 몰랐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 거죠. 말이 안 되는 소리. 그러니까 자기가 유리한 것만 골라서 이렇게 답변을 한 겁니다. 자 그리고 유동규는 사업 초기부터 이재명의 대리인을 자처해왔습니다. 대장동 운주민들을 만나서 민관 개발에 항의하자 내 말이 이재명 말이니까 나를 믿고 기다려달라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대장동 사업 핵심인 남욱 변호사도 주민들에게 2014년에 이재명 시장이 재선돼야 대장동 사업에 유리하다. 그러면 유동규 씨가 공사의 사장이 된다는 얘기가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당시 공사의 사장이었던 황무성 성남개시 고발 도시개발 사장에게도 중도 사퇴하라고 요구해서 관철시켰다고 합니다. 사실상 이재명 지사가 사퇴 시킨 것이라고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이 앞에 있는 황무성 도시개발 공사 사장도 사퇴 시켰고 그리고 유동규에게 사장 직무 대리를 맡겼으니까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유동규가 다 원한 뒤에 사장은 따라오고 있다. 이런 식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전부 다 유동규가 한 것이고 그 뒤에는 이재명이 있는데 이런 구도를 다 보면서도 가만히 눈뜨고 이걸 꼭 집어가지고 적격하고 꼭 집어가지고 그래서 이재명, 기성전, 이재명 이거를 못한, 마무리를 못한 국민의힘 의원들이 어저께 국감에서 아주 갑갑하게 보는 사람들을 하여금 분노를 느낄 정도로 이재명에게 뻔뻔한 기회를 줬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특히나 가장 큰 문제는 민간의 추가 이익 환수하는 조항이 누구의 지시로 빠졌냐 하는 부분입니다. 이재명은 이날 내가 추가 이익 환수 조항을 왜 넣었냐. 성남시가 개발 이익 중에 고정액을 받고 나머지 수익은 민간이 가지도록 공모가가 된 만큼 추가 환수 조항을 두는 건 계약 위반으로 합당하지 않다. 그러니까 그런 문제를 하는 것은 계약 위반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확정 이익을 제시했다면 초과 이익은 민간 사업자 것이다. 이렇게 말했는데 나중에는 또다시 본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1100억 원을 추가로 환수했다고 했습니다. 추가 환수 이익 환수 장치를 넣는 게 부당하다고 판단했다고 넣지 않았다고 해놔놓고 그리고 돈이네 또다시 돈을 더 1100억 원을 빼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앞뒤가 말이 맞지 않는 그런 궤병 같은 설명을 하고 있는 이재명에 대해서 그거를 정확하게 알고 들어가서 이렇게 이거는 당신이 한 말이고 이거는 실제로 된 말이다. 그러면 실제로 된 것과 당신이 한 말에는 이렇게 차이가 있다. 이렇게 지적해가지고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아 이게 이재명의 지시구나 하는 걸 지금 다 알고 있는데 그거를 보는 현장에서 이렇게 정리가 돼야 되는데 정리가 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재명을 가만히 쳐다보고 국민들이 이재명에게 이렇게 발뺌하고 이렇게 솔솔솔 빠져나가면서 웃으면서 웃으면서 약간 조롱을 하면서 이렇게 하는 것을 측겨보고 있던 국민들이 분통을 터뜨렸다는 겁니다. 이걸 보면 국민의힘 의원들이 뭔가 준비를 좀 들였다 하는 생각도 들고 또 이분들이 원체 양반이고 점잖은 분들이니까 이렇게 싸움하는 사람 그러니까 이재명처럼 본인 주장대로 어릴 때부터 소년공을 했고 나는 거친 바닥에서 못 먹고 못 입고 자라서 그래서 많이 싸움을 텄다. 이렇게 해서 욕설한 것도 마치 정당화하는 이런 과거 이야기를 쭉 펼쳤는데 거기에 대응하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너무나 안이하게 대응했거나 또는 체급 보통 이렇게 싸움할 때 체급이 비슷한 체급이 해야 되는데 체급이 맞지 않았다 하는 것이어서 이재명에 대한 국정감사가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뻔하게 이재명이 것인 줄 다 알고 있으면서도 본인 말에 아니다 하는 약에 그만 보고 넘어갔다. 그래서 보는 사람들이 더 분통을 일으켰고 더욱더 조폭 연계설과 관련해서 이재명에게 반격할 빌미를 줬다는 겁니다. 반격할 빌미. 왜 그렇게 참 꼼꼼하게 준비를 해가지고 하나라도 실수가 없어요 하는 게 국감장인데 그렇게 이재명이가 허허 웃으면서 무려 열몇 차례나 웃으면서 이렇게 지나갔다 하는 것 자체는 야권이 지금 어떤 상태인가 하는 것을 잘 보여주는 대목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야당, 여당 개혁뿐만 아니라 야당을 정확하게 위치 설정을 하고 싸울 수 있는 사람이 싸워서 문재인이든 이재명이든 또 그보다 더한 사람이든 나타나더라도 제압할 수 있는 이런 강한 야당이 돼야 되겠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확인해 준 국감이었습니다. 성찬경 TV였습니다.